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 FIT 연준의 하는 일, 고용과 물가 잡기입니다. 오늘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무슨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뭔지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전체 판세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나라에 있죠. 내가 한국에 무슨 빌딩을 사고 있어요. 그다음에 홍콩에 무슨 가게를 사요. 그런데 그게 내 자산이 얼마고 내가 왜 지금 한국의 도시를 사고 있으며 홍콩에 가게를 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한국의 도시를 사고 홍콩에 가게를 사나 보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됐느니,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됐느니 그래서 그게 예상치 상의니 하의니. 그런데 그게 전체 판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지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그럼 이걸 왜 보고 있는가, 도대체. 그게 저번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지금 연준이 하는 일이 뭔가. 연준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죠. 그게 FRB든, FED든, FRS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결국에 뭐예요? 중앙은행의 기능을 하는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준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연준이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의무가 뭐였나요? 의무, 세 가지 의무. 1, 2번 뭐였어요? 고용이랑 물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 3개잖아요. 제일 중요한 1, 2번은 뭐예요? 고용이랑 물가잖아요. 결국 고용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라는 무기를 언제 어떻게, 얼만큼 쓸 것인가 결정하는 부서, FOMC를 가진 그 단체가 뭐라고요? 연준. 그러니까 그, 아니 이런 경제 단체를 이 무슨 뉴스에서 9시 뉴스, 8시 뉴스, 무슨 인터넷, 유튜브 뉴스 이런 데서 이런 거 따분한데 다루는 거 유일하지 않나요? FRB 의장하고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솔직히 다루지 않죠. 재미가 없는데요? 연예인 뉴스, 스포츠 뉴스가 훨씬 더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루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냐, 인상하냐, 언제 하냐 이거는 누구나 다 다루고 관심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물가랑 고용이 우리가 사는 데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용이랑 물가.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발표되고는 연중에 발표되고는 무슨 연말에 발표되고는 월초에 발표되고는 월중에 발표되고는 월말에 발표되고는 모든 게 다 대부분 뭐예요? 고용지표랑 물가지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지표랑 물가지표를 계속 연준이 관찰을 하면서 고용이랑 물가가 불안정한 것 같고 약간 시속게임을 하는데 뭔가 튈 것 같다. 그럼 금리라는 무기로 제재를 가해요. 그 부서가 FOMC라고요. 그렇죠? 결국 연준은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무슨 트럼프가 파월은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정치질을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매일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가지표랑 고용지표. 우리도 지금 보면 솔직히 지표 나오고 매일매일 뭐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그 지표를 세부 지표까지 완전히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금리 결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죠, 학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PMI가 나왔잖아요. PMI가. PMI가 펄처싱 매니저스 인덱스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조사거든요. 설문조사. 그런데 그 졸트 구인공고 거기 설문조사에서 말했죠. 설문조사 응답률이 예전에 30, 40년 전에 60, 70% 하다가 지금 30% 한다고. 그런데 이게 구매 공급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매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건데 구매하는 목록 하기도 바쁘고 자기도 출근하고 출퇴근하는데 바쁜데 설문조사 목록이 막 10장씩 되는 거 이거 들이밀면 그거 누가 체크하기 싫지 않아요?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데. 그렇죠? 안 하겠죠.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너 이거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세부 항목이 10개나 있는데 그 한 개 항목당 막 10장씩 해서 100장을 줘봐요. 누가 대답해요? 짜증나 줄게. 지금 나도, 나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추렁추렁해가지고 구매를 얼만큼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빠개지게 생겼는데 이거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응답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지표의 신뢰성이 저하가 되게 되겠죠. 그때 말한 대로 그럼 나머지는 이 업체, 이 ISM이라는 ISM이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그러니까 공급 관리자들의 모임 단체예요. 그 단체가 돈 버는 것도 줄어들겠죠. 자기의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문지를 100장을 돌렸는데 응답률이 20%, 20장밖에 안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신뢰도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이거 되게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 근데 이제 메뉴팩처링은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메뉴팩처링이 아닌 거는 비제조업인데 ICLP 미국은 GDP의 11% 정도밖에 11%가 적이고 제조업이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왜 제조업 PMI 설문조사가 중요하냐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제조업이 더 커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 미국으로 지금 다 몰고 있으니까 공장을 그러기도 하고 제조업이 왜 지금 지금 10월 며칠이에요. 10월 며칠. 그게 중요하죠. 보통 월초에 발표되는 게 중요도가 높다는 거예요. 선행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초에 발표한다는 거는 선행성이 강하고 이 간격이 기간이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미래를 물어본다. 아니 일주일 뒤에 미래도 몰라 죽겠는데 10년 뒤에 미래를 물어본 설문조사를 이거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치. 앞으로 향후 6개월의 경기에 대한 내용 물어본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주초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는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메뉴팩처링 PMI가 있고 서비스업 PMI가 있죠. 아까 PMI, 펄추싱 매니저 인덱스라고 했죠. 구매 공급 관리자들의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이게 제조업 PMI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 PMI가 지금 S&P 건 얘기 안 할게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S&P 거보다는 ISM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 사이트들 보면 색깔도 ISM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S&P는 PMI가 워낙 중요해서 그렇게 하지만 S&P에서 발표되는 건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S&P가 먼저 나오긴 해요. 몇 분 먼저 나오죠? 항상 S&P가 몇 분 먼저 나오고 몇 분 후에 ISM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SM, 이게 다 ISM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단체에서 PMI를 발표하는데 제조업 PMI는 4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PMI가 붙으면 기준이 5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PMI가 붙으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ISM, 구매 공급 관리자 단체에서 발표한 건 기준이 50이에요. ISM에서 발표한 건. S&P 등 단체에서 발표한 건 50이 기준이에요. 50. 그래서 아까 간단히 물어봤다고 했죠. 좋았냐,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이게 나빠질 것 같다가 많으면 50 이하로 가서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50 이상으로 가면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확장을. 그런데 10 가지가 있다고 했죠.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전체를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죠? 기업의 구매 공급을 관리하는 담당자. 구매 부서. 기업의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 무슨 부서들이 있어요? 기업을 안 가봤어도 알잖아요, 이거는.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인사 부서가 있을 것이고, 재무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구매 담당 부서가 있을 것이고, 부서가 다 여러 개 있죠. 그 구매 부서에서 하는 건 뭐예요? 구매 부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구매 담당자들은 뭐를 결정해야 됩니까? 거기서. 회사가 자기가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겠죠. 제품을 파는 회사냐, 서비스업을 파는 회사냐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을 나눌 텐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파는 재화가 잘 될 것 같으면 구매를 미리 결정해서 주문을 넣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번에 있잖아요. 뉴 오덜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PMI에서요. ISM 단체에서 발표한 PMI건, 아니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지표는 뉴 오덜스예요. 신규 주문. 그런데 이건 지금 제조업 PMI잖아요. 제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ISM 단체에서. 구매 공급 관리자 모인 단체에서 그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46.1로 조금 올라갔잖아요, 신규 주문은. 신규 주문은 일단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50에서, 지금 2024년에 50에서 쌍봉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쌍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연준이 하는 일이 1, 2번이 뭐라고 했죠? FOMC를 이용해서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표 안에는 물가나 고용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설문조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고용이 꼭 들어있어요. 고용이. 인플로이먼트가 들어있어요. 결국에 뉴 오덜스랑 인플로이먼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구매 부서잖아요. 구매 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나요? 이건 인사과에서 담당을 하죠. 사람을 뽑는 거는. 물론 사람을 뽑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또 무슨 경영 부서나 위에 CEO의 거기서 내려오겠죠.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인사 부서는 나중에 검증을 하면서 면접을 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구매 담당 부서가 무슨 고용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단지 뭐죠? 구매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너네 회사 지금 고용이 더 활발해질 것 같냐 안 해질 것 같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얘네가 고용을 무슨 할 저기가 없어요. 지위나 저기가 없습니다.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설문조사가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50을 넘나들다가 뭔가 축 처진 느낌이 확 들죠 지금 이게. 이 작은 그래프에서 느낌이 이미 확 처졌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최하로 처져 있어요. 지금 고용에서는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규 주문이 지금 늘어난 거죠. 신규 주문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고용은 오히려 쌍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세부 지표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어저께 나온 건 서비스업이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이거 나머지 합쳐서 10개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10개씩 나와요.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냥 이걸 먼저 보죠. 제조업 지수를 봤으니까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있죠.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유일하게 고정표 한 표 갖고 있는데 어디예요? 뉴욕. 제일 크니까. 권력이 굉장히 크죠. 뉴욕에서 발표하는 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뉴욕, 아까 미국 GDP의 11%가 서비스업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뉴욕은 더 심합니다. 제조업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11%가. 이 뉴욕은 5%밖에 차지를 않아요. 제조업이. 금융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게 발표가 되느냐. 얘는 6개월 이내의 제조업체에다가 6개월 이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간격이 너무 넓으면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다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이내니까 당연히 굉장히 6개월 이내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물론 불확실하게 큰 경제지만 6개월 이내라는 것은 그래도 경제의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뉴욕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적지만 얘가 선행지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0이 기준이에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뉴욕 연방준비은행,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이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랑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의 기준은 0입니다. 틀리죠? ISM, S&P랑 틀려요. 공급관리자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50이 기준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유명하지만 원래 기존에 예전부터 유명했던 것은 엄청나게 큰 정유공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필라델피아가. 펜실베니아에 속한 바로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그 지역이죠. 헤리스 트럼프의 정유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는 뭐를 대변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정유산협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조업체 200개에다 물어봤는데 당연히 정유공장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가 많겠죠, 확률적으로. 거기서 대답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여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기준이 0이에요. 5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다 0 이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조업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카고입니다. 3대 도시라고.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그런데 시카고는 틀려요. 시카고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일단 시카고는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자동차의 나라예요. 그래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대변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됐어요? 50 미만으로 확 떨어져서 40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50이에요? 여기 있죠? 이거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아까 ISM, 구매공급관리자 단체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ISM에서 발표하는 거는 다 일률적으로 50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만 뉴욕하고 필라델피아랑 틀리게 50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는 자동차나 철강의 도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뉴욕이라든가 필라델피아는 다 0 이상인데 얘는 50이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요. 서비스업 PMI 아까 나왔죠? 54.9. 아까 제조업 PMI보다는 수치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 얘는 쌍바닥 찍고 올라갔죠. 제조업보다 지금 서비스업의 경기 확장을 예상하는 그 종사자들이 더 많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세부 지표는 똑같아요. 10개인데 얘네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거 뒤로 갈게요. 네, 약간 반대로 됐죠. 이거 똑같은데 뉴 오덜스랑 인플로이먼트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경향성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제조업이랑. 그렇죠?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신규 주문이 대폭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수치가 높았던 거 예상치 상회가 나온 거예요. 신규 주문이 완전 치솟아가지고 지금 2023년도 최고치에 다가서고 있잖아요. 거의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매 담당자들이 신규 주문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용이랑 물가의 안정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2%로 간다는 어떤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고용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갑자기 너무 확 내면 고용이 확 내면 임금이 상승하게 돼요. 임금이 많이 고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이 주니까 임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임금 총액이.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게 돼요. 갑자기 오르면. 서서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지표가 고용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물가죠. PPI, 이 전에 수입 물가가 있겠죠. 지금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금 같은 게 올라가고 원자적 가격이 있고 원유가 지금 전쟁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지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입을 해서 생산업자가 수입을 해서 수입 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수입 물가가 움직이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PPI, PPI가 있고요. 지금 PPI는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의 완전히 많이 변하는 폭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헤드라인 CCPI, 헤드라인 PPI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근원 CPI, 근원 PPI 얘기하죠. 그게 음식료랑 에너지를 뺀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료랑 에너지는 예를 들어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 더하죠. 다 내려준다고 해요. 너네 먹는 음식료, 너네 쓰는 에너지 다 가격을 내려준다고 해요. 변동이 너무 심해서 빼요. 그래서 코어만 남긴 거죠. 그래서 코어만 남긴 거. 올 아이템으로 하면 이게 3.2가 나오지만 지금 이 푸드랑 에너지를 빼면 올 아이템으로 하면 이게 나오지만 푸드랑 에너지를 빼면 3.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하락한 거를 너무 크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준 거죠. 지금 사실 CPI는 3.2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근원은.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왜 지금 서비스업 PMI가 왜 지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알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결정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줄 매듭형입니다. 고용이 넘치면 물가가 파도친다.